오늘도 영찬! 영찬! 스와이 가르치는 강현찬입니다. 여러분들 6월 모평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아마 퀘스트가 월요일 내지 화요일에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럼 진짜 딱 2주 남은 상황이 되겠네요.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제가 많이 뺏지 않고 부탁하고 싶은 거 딱 하나만 전달하고 그 다음에 안내할 거 딱 간단하게 안내한 다음에 바로 이렇게 안녕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막 오래 보지마 여러분들 우리 공부에 집중하는 겁니다. 첫 번째 여러분들 부탁할 게 있습니다. 우리 친구들 이제 6월 모평 생각하면 뭐 현역 친구들은 더 그렇고 N수생들도 마찬가지고 마음이 딱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불안할 거예요. 어? 나 공부가 다 안된 것 같은데 시험 봐도 되는 건가? 어떡하지? 그러다가 어떤 경우도 있냐면 어차피 6월이잖아 뭐 수미자 그러니까 수능 아니잖아 이러면서 아 6월 그냥 버려 혹은 이제 대충 해 이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. 여러분들 제가 항상 친구들한테도 부탁하는 건데 6월 모평과 9월 모평은 여러분들 진짜로 이게 수능이라고 생각하고 딱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. 약간 이제 요새 여러분들 그 타임슬립물이 유행이잖아요. 타임슬립에서 항상 과거로 돌아가는 거잖아. 우린 그게 아니야. 갑자기 딱 자고 일어났더니 어? 내일이 수능인 거야. 다행히 6평이긴 합니다. 근데 딱 그런 마음으로 남은 2주를 정말 내가 수능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목숨 걸고 하는 거야. 준비 당연히 완벽하게 안 될 수 있어요. 근데 그 생각은 수능 때도 똑같이 들 거야. 어느 사람이 수능 시험장 딱 들어가는데 나 완벽하게 준비됐어. 다 덤벼봐. 다 들어와. 이러진 않는단 말이야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마음은 당연한 거니까 그치만 그 마음 와중에서 내가 정말 최대한 준비해서 정말 나의 온 신경과 마음과 집중을 다해서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그러니까 전념해서 딱 2주 열심히 해보자는 거예요.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들 그 나머지 과목 뭐 공부 덜 됐어? 그 와중에 최선을 다해봐 한번. 그리고 시험장에서도 최대한 여러분들 어? 나 답 잘 모르겠어? 그럼 한 줄로 긋지 말고 우리 다 객관식이잖아. 그러면 뭐야 아닐 거 같은 거 있잖아. 막 다 지우고 맞는 거 같은 거 두 개 남겨놓고 잘 찍어보라고.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진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케이? 부탁은 이게 끝이에요. 그럼 이제 뭐냐? 간단하게 이제 수학 관련해서 안내사항 딱 세 가지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여러분들 방금 말한 거에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인데요.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전 범위를 꼭 다 공부해보고 들어가세요. 그러니까 우리 지금 6평 범위인 거죠. 뭐 예를 들어서 선택과목 미적과 확통 있으면요. 뭐 지금 이 친구 미적확통 둘 다 공부 많이 안 했을 수 있잖아. 근데 이제 그래도 제가 이제 뭐 화요일에 맞춰서 꼭 풀어봐야 될 기출문제 올려드릴 테니까 그 기출문제라도 꼭 풀어보시고요. 확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회사 차원에서 이벤트 진행 중이죠. 전 이 강좌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저희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. 수업 제 실전 개념 확통 수업 진짜 몇 강 되지도 않거든요. 그거 진짜 하루에 하나씩만 들어도 되겠다. 그것만이라도 꼭 들어보시고 그 문제라도 풀어보시고 여러분들 우리 시험장에 갔으면 좋겠습니다. 뭐 공통 범위야 그래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했을 테니까 제가 크게 조언을 하지 않아도 열심히 하고 있겠죠. 그것도 근데 마찬가지로 꼭 풀어볼 기출문제는 제가 정리해서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두 번째 안내사항 있습니다.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영차영찬 모의고사 육모 대비 2회차입니다. 1회차 2회차 두 회분을요. 지금 무료로 제가 이렇게 배포할 거거든요. 이미 화요일에 맞춰서 아마 1회차는 파일로 올라갈 거고 이미 해설강의 영상도 촬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풀어본 다음에 이제 해설까지 들을 수 있겠습니다. 오케이 2회차는 이제 우리 그 육모 전주죠. 그 전주에 제가 맞춰서 시험지 올리고요. 저는 또 맞춰서 해설강의도 영상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를 들어 이렇게 걱정할 수 있겠죠. 어 선생님 무료로 이렇게 뿌리니까 퀄리티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정반대죠 여러분들. 제가 지금 뭐 이제 무료로 이렇게 그냥 어 나눠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. 당연히 홍보 아니겠습니까. 이게 문제가 진짜 괜찮다. 모의고사 도움 될 거다. 하는 마음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홍보차 나눠 드리는 거니까 정말로 열심히 만든 거고 해설강의도 여러분들 진짜 열심히 찍습니다. 5월 모의고사 해설 영상 보셔서 알겠죠. 해설 찍을 때만 이렇게 짧게 짧게 이렇게 다 해설하고 넘어가는 거 아니거든요. 정말 막 그 문제를 이렇게 정말 자세히 찬찬히 뜯어서 해설하니까 한번 보시면서 뭐 정범이 다 공부하고 딱 요거 풀어보고 우리 들어가시면 좋겠다 보시면 될 거 같아요. 참고로 난이도는 뭐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. 난이도는 지금은 이제 6월이니까 조금 이렇게 어렵게 했으니까 그렇다 막 못 봐서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그렇지만 연습한다는 생각으로 딱 두 회차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제가 또 같이 뭘 올려 드릴 거냐면 지난 3년간에 6월 모의평가 시험지에 대한 손해설 요거를 같이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이제 6월 모평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3년 쭉 보시면 되게 이제 일관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이제 오묘한 느낌이 듭니다. 근데 그렇다면 왜 풀어야 되는 거냐 라고 말씀드리자면 그 이제 3년치를 보시면 그래도 이제 내용적으로는 다를지라도 뭔가 그 난이도의 느낌 그 다음에 문항의 배치 같은 그런 느낌은 나름 비슷비슷하거든요.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걸 딱 봤어.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. 어쩌지? 그러지 마시고 다시 이렇게 6평 시험지를 봐 보세요. 그러면 그 시험지가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구나 내가 이 정도로 공부했으면 아 이건 잘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각각 문제에 대한 당연히 그 내용적인 부분들은 가져가셔야겠죠.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딱 세 가지만 정리해 보시고 여러분들 진짜로 온 힘을 다해서 6평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라는 이제 제 부탁이 있습니다. 오케이? 여러분들 딱 이렇게 세 가지만 해보는 겁니다. 말씀드렸죠? 짧게 하고 가겠다고요? 오케이? 6평 끝나고 보겠습니다. 혹은 이 해설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